단상의 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밤을 새고 와서 아이고 아 저 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출연이니까 예쁘게 나오고 싶고 아홉시 찍어서 자고 올 거리라는 후회가 있지만 아니요, 잤으면 부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의 조연 런던에서 자세요 지금 몇 시죠? 지금은 12시 45분입니다 이렇게 스무시고 그러다가 지우가 있네? 턱 깨우시고 지우가 일어나면 손 갈 길을 보면 정말요?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래요, 알았어요